으아! 살인 거야! 살인잖아! 정신 차려! 우선아! 우선아, 조금만 힘내! 나 다리 너무 다쳤어. 너 먼저 도망가! 너희도가 어떻게... 숨어있으라고! 너 다음 달에 내 동생이랑 결혼하잖아. 우리 보람이 잘 부탁할게. 미안해, 웃으러 가. 미안해, 웃으러 가! 다시 오지 마! 어떡해... 오지 마! 오지 마!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아, 안 돼! 오지 마! 아, 안 돼! 이거 싸울 때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? 아, 안 돼! 주먹 이거! 오! 안 돼! 발차기야! 혜준아, 얘 공격 다 일켜. 이건 뭐야? 두 개 다구나. 그러면... 우와, 너 두 개다. 뭐야, 얘? 에어팔 잃어버렸어? 에어팔... 혼자 갔어. 다행이다. 뭐야? 또 뭐야? 한 명 더 있었어. 오지마,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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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결벽증이지? 왜 이렇게 깔끔 떨어. 뭐야? 이거 안 써? 뭐야?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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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어이. 아, 너 이어폰 끼기가 온 거야? 아, 덤벼. 덤벼! 덤비라고! 아아! 다 알아. 아! 발차기잖아. 아, 아. 왜 그래? 아, 아, 아. 목이 아파? 내가 도와줄게. 아! 오! 아! 오! 아! 아! 오!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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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짜증나게. 팩 하고 왔어. 덤빌마. 이거 또 뭐야,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안 생각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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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... 와... 야, 혜준아. 야, 돌아와.